1. 호세야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은 10월 7일 호세야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행위는 죄입니다.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더라. 뭐가 죄가 죄의 속성이 나와요. 죄는 어떤 것이냐면 죄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잊혀지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박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도박장에 시계가 없었다고 하죠. 왜 시계를 보며 사람들이 도박에서 나갈까봐 시계가 없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도박하기 위해서 시계를 없앴다고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있어도 그분들은 시계를 안 볼 거예요. 아마 중독된 분들은. 죄는 그래요. 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들어요. 무슨 말일까요? 올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한마디로 나를 죄의 노예로 만드는 그 힘이 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죄에 빠지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아예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한 번 그 음란의 죄에 빠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한 번 하나님을 떠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우리는 죄에 대한 늘 영적인 전쟁을 치뤄야 된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예브라함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그 교만 때문에 넘어졌고 유다 땅도 또 넘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넘어지는 게 결과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뭡니까? 죄죠. 죄가 본질이 있어요.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제일 싫어하냐면 교만함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없거든요.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잊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하나님을 잊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교만이라. 라는 겁니다. 교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넘어지더라. 우리는 항상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이가 내가 시편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가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내가 너무 부하지도 않고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내가 너무 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죄 짓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적절한 인생에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겸손한 기도예요. 겸손은 뭐예요? 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족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만을 멀리하시고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떼를 가지고 소떼를 가지고 여와를 찾으러 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양떼를 가지고 소떼를 가지고 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배하러 갔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러 간 거예요. 내 인생이 자꾸 꼬이니까 넘어지니까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번 제사를 드려볼까 하고 양떼를 끌고 가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양떼를 갖고 소떼를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항상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3절에 에브라함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함은 아수로로 가서 아래부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함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미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 구하여도 찾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양떼를 갖고 소떼를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제서야 그들이 깨달아요. 깨닫고 에브라함 아수로 왕에게 찾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함이 아수로 왕에게 찾아간다는 건 내 인생이 권고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우상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죠. 신령님께 구하고 부처님께 구하고 다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에브라함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그랬어.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이스라엘 땅 전체로 움켜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자가 먹이로 움켜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죄 지은 하나님의 맥성들을 움켜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움을 구할 수가 없다. 도움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차단한다. 망한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움켜주고 있으니까 망한 거죠. 대신에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기다린다.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두 팔 벌려 안아주리라. 내가 영접하리라. 맞아들이라. 내가 다시 용납하리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움켜주고 도움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하리라. 내가 오히려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건 간단합니다. 늘 죄와 멀리 사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도 주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죄는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영적인 가늠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죄를 지었으면 주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회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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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